3월 모의고사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하네.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제조공정의 개발은 식량 문제의 해결에 기여를 하였다 라고 하는데 기여, 암모니아의 수용액은 암모니아 수죠. 암모니아 수는 산성이 아니고 염기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아세트산은 식초를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 자, 니은 이 아세트산은 탄소화합물이니 네,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이다. 맞습니다. 자, 산악화 중간 물을 반응을 시킨데 그러면 음식물을 데울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얘는 뭐 발열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귿과 물과의 반응은 당연히 발열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합물 AB2와 CB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에서 전기음성도는 C가 B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자 배치가 모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인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개를 잃었으니까 얘는 MG2 플러스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되니까 CL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MG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번 CB2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A와 B, 그러니까 B가 CL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CL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CL2이면 뭐 아, 여기 있는 B는 OCL2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음성도는 산소가 뭐 CL보다 더 크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자, 이거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나만 알지 펩시 콜 이렇게 쌤을 외우는데 둘 다 몇 주기가 됩니까? 3주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AC 뭐 고체 상태일 때 A는 MG고 C는 O니까 얘는 고체가 아니고 무슨 상태일 때 리퀴드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자, 디귿 CB2에서 C는 산소니까 전자성을 당기겠죠. 그래서 자,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화를 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2번에 대한 정답은 3번에 기억, 디귿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3번 그거 가보도록 할게요. 표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이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CO2의 양에 대한 자료이다. 자, ET일 때 CO2와 CO2 기체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시간일 때 뭔데 평형에 도달했어?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된 이 양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누구? 이제 어떤 용기에 고체를 넣었죠. 그러면 이 고체가 뭐 기체가 되어서 A, B 순서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기체는 A보다 B의 양이 많습니다. 되셨죠? 기억. 자,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고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는 반응은 동적 평형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연히 가역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은 A가 B보다 크니? 아니죠. 자, 디귿 삼트일 때 동적 평형에서 시간 좀 지났을 때죠. 그때는 당연히 기체가 그리고 고체로 그러니까 기체가 고체로 그리고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당연히 2T 이후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역만 5가 되고요. 정답은 1번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